뱀네 겐지 겐지는 안되시나? 라인 쓰는 좋아 로즈는 모르겠고 맥크리 있고 자리아 있어요 맥클이 오른쪽 2층에.. 메르시있다 맥클이 2층에 있어요 맥클이 거기 앞에 메르시 컷 잠시만 라인 해킹 갖고 볼게요 라인 해킹 뱉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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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EMP 있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해 하나 잡을까? EMP 있어요 저 쟤네 메르시 궁도 있을 느낌이 아 나 가는 중 오케이 나나 간다 메르시 메르시 오른쪽 아 메르시 안 보인다 메르시 컷 이봐 메르카 필 트레이킹 트레이 컷 뒤에 윈선 윈선 개피 내가 해킹할게 아나가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2층 간다 애들 아나가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나이스 밀었다 제가 어그로 끌었어요 왼쪽 2층에 애들 아나랑 밀고있어 아나가 꺼졌어요 이때가 필요할지는 못할게 어차피 우리 화물을 밀고있어 나이스 나 2층 올라갈게 비행기 크랙 아나가 아나가 미래 킹 에이 리스айте킹 비행기 위에 엠피 EMP 온 아나니 갈게요 저 밀어드릴께요 아나니 더러워 아 p1 p1 아 루시혜 뻥 개머라니 쯔 아니 이거.. 게머레 게머레 아 일풍 안 죽였어 바로 앞에 루시우 있어 개꺼없는 했네 게머레 아니야 내가 잘못한거지 야 쟤들 저 위에 다 있다 야 저거 우리 위로 갈 수 있나 계속 내려와 맥렉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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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에이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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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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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윈선 해킹 필뱀 먹었어 어 하나 나 먹게 나이스에 빌었다 오케이 궁까지 뱉다 나이스 궁 뱉다 나 다 죽어요? 죽어 상관없어 디바 먹기 잘했다 누구나 실수를 해 맥크리 오른쪽에 개필하는데 올라간네 움직 greater 왜왜왜왜 Seg 왜이렇게 저기 뚫어야 된다 지금 윈스턴 뻥죽어 밀어내죠? 아니.. 아..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해보자 어 쟤 내려왔네 몇 대씩 켜둘게요 지금 돼요? 내려갔다 내려갔다 석영 석영 보고있어요 석영 떨어뜨렸어요 석영 못봐요 석영 못봐요 윤선 핍인데 윤선 핵킹 뺏겨 뺏겨 와 저기 근데 맥크렉 엄청 잘 쏘네 보통이 아니네 일단 EMP 있습니다 폰 뛰었어 거기 오른쪽 위에 쏘져있는데 쏘져요 보러가죠 맞으실래? 맞으실래? 윈스턴 있네 윈스턴 필 윈스턴 필 우리 윈스턴 케어 어 목패 봐드릴게요 목패 봐드렸어요 목패 보고있어요 이제 못봐요 오른쪽 안에 여기 숨어있네 윈선 윈선 핵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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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팡 나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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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크리 아 이거 디바일 쪽 디바일 킹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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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오른쪽 2층 나 이거 2층 뛰안도 2층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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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스컷 에너스컷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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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 궁있다 이거 윈선 핵킹 윈선 핵킹 아 궁없네 잡자 다닌 디바일 킹 나이스아 빛 세 누워 큰일빛 재미있어 곰돌 규몰 SUR 수비도 해보고 조합 저기 보고 막 이런거 나오면은 자 뺄게요 겐지 되시는 분 있나 우리 수비도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달라들면 될 것 같은데 겐지 되시는 분이었구나 아 띵님 겐지 못쓰구만 무언이든 누구든 해킹할 수 있어 놀랍어 놀랍어 뚜뚜뚜 겐지 저거있는데 왜 이렇게 패 덤브라리 뭐해드릴까요 어 편하신거 하세요 디바 트레 뭐할까 트레도 괜찮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할거면은 쟤네 막 밀고 들어오는거 드가야되 우리가 먼저 라인 나오면 일단 정작 싸움이 안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됩니다 이렇게 그대 빠졌어 그대 빠졌어요 띵님 해봅시다 일단 최대한 제가 딜을 한번 노려볼께요 메르시 메르시 제가 바라서 앞치시죠 제가 키러야 괜찮죠 네 그럼 저 대기타고 있을께요 여기 위치비를 안개 던져놓고 와야겠다 저 앞에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을께요 여기서 그냥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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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셨어요 야 야 야 야 야타 못해 야타 못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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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1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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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보았다 라인 나이스 아라리ひège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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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órej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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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regulate 안왔 안왔점 아 나 잔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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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사람 일이야 나 매튼보다 안 돼 아이고 oleh Peterson 에 피인데 나이스 나이스 오케 윈선 살았다 윈선 케어 좀 아 멜클 잘 쏴 뭐야 야 멜클 잘 쏘더라고 이제 좁게 빼자 윈선 뺄게요 저 EMP 트레이킹 트레이킹 나이스 한 번 붙을게요 오케이 우리 윈선 왔어요? 나이스 EMP 온 나이스 나이스 현진도 개피 아 잠시만 윈선 해킹하고 잡자 해킹 나이스 야 이 좋네 마쿠 보여주면 힐 해줌 메카이토 컷 마쿠요? 마쿠 보여줘요 마쿠 트레이스테이킹 다임 다임 트레이스 컷 트레이스테이킹 오지게 나가네 아 근데 진짜 트레이스테이 개빡치겠다 이거 네 우리 분배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공 많다 나 아나 철다부터 써줘 그러세요 저 EMP는 좀 빨리 쓰니까 저는 그냥 알아서 쓸게요 빨리 채우니까 나머지 분들만 좀 분배 잘해주세요 지금 가죠? 쓸게요 아 밀렸어 아 밀렸어 알아서 다 했나? 안 될 것 같으면 탈아야 되는데 아이고 역관광 이거 알아서 다 하지 않았는데 망했는데? 허블에 서있어 허블 어 나이스 잡고 켄지 컷 메크리킬 메크리킬 컷 뽕 아껴봐 트레이킹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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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수거 트레이필 루스 루스 나이스 나이스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아 루스 조다맞아 난 신경쓰지마 저세기 트레이 이제 빼야될텐데 트레일 안빼네 경영이 형 쟤네 절킹 같은데 겐지 컷 이번엔 저 뽕주는 돼요 금방 올게 메인 나왔어요 메인 뭐 아 나 안아 아 나 안아 잠들과 백이었네 아하하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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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바 밀지 말지 와 잠깐만 엑시라 오 석양 ㅅㅂ 나 폴드라는데 뭐야 rider 이쪽에 힐점 위에 힐점 ffic 야 아 뭐야 맥цу옆 안보여 아 뭐야 디바 몸이 가렸어 엑시라 크레인 저 emphasis insult 어 뭐야 뭐야 아 물개 하나 igger 살려주세요 아 괜지 개불쌍해 존났어 방금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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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트 나이트 아 근데 수비 잘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눌렀어? 뽁 고맙습니다